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추천식품은 양배추 양배추는 일반 슈퍼마켓이나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채소입니다. 가격이 저렴한데다 1년 내내 살 수 있어 언제나 간편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열량이 낮은 양배추는 혈당을 낮추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타민과 미네랄 등 몸에 좋은 성분을 듬뿍 함유하고 있어 무리 없이 체중 감량을 하면서 다양한 건강효과도 얻을 수 있는 슈퍼식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화촉진과 다이어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효소란 체내에서 일어나는 화학반응을 총매하는 분자를 말합니다. 체내에 흡수된 영양소를 분해하는 것도 화학반응의 하나입니다. 효소에 주목하면 양배추는 단순히 포만감을 얻기 위해 먹는 식품만이 아닙니다. 양배추에는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효소인 아밀라제가 다른 채소에 비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먹을 때 양배추를 함께 먹으면 소화가 촉진될 뿐 아니라 다이어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양배추 속 식이섬유가 위나 장의 벽에 달라붙어서 빠르게 분해된 당질의 흡수를 억제하는 기능을 해줍니다. 효소가 함유된 식품을 가열하면 효소의 활성이 사라져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작용이 없어지게 됩니다. 내가 찌거나 삶은 양배추가 아니라 생양배추를 권하는 데에는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위장질환과 지방간에도 효과적 예로부터 양배추를 가리켜 가난한 자들의 의사라고 했듯이 양배추에는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먼저 몸의 세포와 세포를 연결하는 단백질인 콜라겐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비타민C가 매우 풍부합니다. 큰 양배추 잎을 생으로 몇 장 먹기만 해도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C의 대부분을 섭취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비타민C를 충분히 섭취하면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할 수 있고 피부 탄력이 좋아져 체중을 감량해도 쭈글쭈글해지지 않습니다. 또한 피로회복과 감기 예방, 면역력 강화, 체내 활성산소 억제 등 많은 건강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동맥경화나 심장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양배추에는 비타민U도 풍부합니다. 안쪽 잎, 특히 심 부분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타민U는 양배추에서 발견된 영양소로 별명은 케비진입니다. 위점막의 신진대사를 활성화하거나 위산 분비를 억제해 위궤양과 시비지장궤양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 스트레스로 혈당이 100에서 200mgdL 정도 오르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닌데 스트레스가 많고 또 그 스트레스로 위장병이 생긴 당뇨병 환자라면 양배추를 꼭 먹어야 합니다. 아울러 간 활동을 활발하게 해서 신진대사를 촉진함으로 간기는 향상과 지방간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 밖에 뼈의 형성을 촉진하고 혈관 건강을 유지해주는 비타민K, 단백질이나 세포를 만들 때 빼놓을 수 없는 엽산, 뼈나 치아를 만드는 칼슘, 혈압을 낮추고 뇌졸중을 예방하며 골밀도를 높여주는 칼륨 등의 비타민과 미네랄도 풍부합니다. 암 예방에 효과적인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 양배추는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 발표한 암 예방에 효과적인 성분을 포함한 식품 목록 가운데 상위 그룹에 속한 식품입니다. 이는 이소티오시아네이트라는 생리활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인데 같은 겨작과인 브로콜리나 순무, 고추냉이 등에도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소티오시아네이트는 체내에서 발암물질이 활성화하는 것을 방지하고 암에 걸리기 전 이상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작용을 합니다. 강한 향균작용 및 살충작용 덕분에 위암이나 폐암, 결장암, 식도암 등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이소티오시아네이트는 고추냉이의 탁소는 매운맛에 포함되어 있는데 매운맛이 거의 없는 양배추에는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먹고 난 뒤 소화되는 과정에서 이소티오시아네이트로 변화합니다. 양배추에는 식품을 가열, 조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발암물질의 활성화를 방지하는 효소인 페록시다아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뇌를 건강하게 하고 자양강장에도 좋다 양배추는 한방에서 자양강장에 좋다고 알려진 채소입니다. 허약한 몸에 영양을 붙게 하여 영양불량이나 쇄약을 다스리고 특히 장의 기운을 돋으며 오장을 튼튼히 하는 데 처방됩니다. 또한 양배추는 비타민 K와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을 함유하고 있어 뇌 기능을 향상시키고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고령자의 건망증 방지나 노화로 인한 다리와 허리의 약화, 이명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니 나이 든 사람일수록 꼭 먹어야 하는 식품입니다. 식전 양배추 먹기로 혈당을 낮춘다 약을 사용하지 않고 스트레스나 공복감을 느끼지 않으면서 혈당 수치를 내리고 싶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바꿔 말하면 배불리 먹어도 적정 열량을 넘기지 않으면서 체중은 줄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계속 생각하고 실제로 직접 여러 가지를 실험해 본 결과 고안해낸 것이 식전의 양배추를 먹는 것입니다. 열량이 낮고 배가 부른 음식이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게 채소입니다. 채소는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은 물론 식이섬유도 풍부해 건강에 매우 이로운 식품이지요. 당근이나 오이, 양상추 등 여러 채소로 실험해 본 결과 나는 생양배추를 먹었을 때 상당히 만족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경험으로 환자에게 권해도 환자가 만족하며 계속할 수 없다면 치료법으로는 실패이겠죠. 그래서 의학부 학생들의 협조를 얻어 임상시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다양한 채소를 먹은 뒤 평소와 같은 식사를 하게 한 것입니다. 이를 5일 동안 실행했습니다. 실험에 이용한 채소는 양배추, 양상추, 토마토, 오이, 양파로 포만감 순위를 매긴 결과 생양배추가 가장 만족스럽다는 데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후에는 시간을 들여 양배추를 얼마만큼 먹는 게 좋은지, 어떻게 잘라 먹는 게 효율적인지 등을 학생들과 거듭 실험했는데 그 결과 식사 전에 양배추 한 통에 6분의 1을 큼직큼직하게 썰어서 먹는다라는 식사요법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양배추 6분의 1개, 약 200g입니다. 식전 양배추 먹기를 도입하면서 비만과 당뇨 치료 성공률은 급증했습니다. 내가 담당한 환자의 90% 이상이 체중을 감량했고 혈당 수치를 낮추는 데에도 성공했습니다. 뭘 해도 살이 빠지지 않던 60대 비만 여성은 식전 양배추 먹기를 실천하고 한 달 만에 3kg이 빠졌고 식후 혈당 수치가 400mg·dL를 초과했던 30대 남성은 식전 양배추 먹기를 실천하고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서 지금은 정상 범위내로 진입했습니다. 이외에 많은 환자들이 실천해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천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전 양배추 먹는 방법 1. 매일 식전에 생양배추 6분의 1개를 먹는다. 먹어야 하는 양배추의 기준 분량은 한 끼에 양배추 한 통에 6분의 1, 약 200g입니다. 하루 3끼 양을 합치면 양배추 반통이 되겠죠. 아침, 점심, 저녁, 새끼 외에 약간 배가 고플 때 간식 대용으로 먹어도 됩니다. 2. 5cm 크기로 큼직하게 자른다. 칼을 사용하는 것이 귀찮다면 5cm를 기준으로 손으로 찢어도 괜찮습니다. 이 정도가 씹을 때 식감을 느낄 수 있는 가장 좋은 크기이며 삼키기 전까지 천천히 먹는 습관을 들여서 빨리 먹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치아가 좋지 않은 분이나 고령자의 경우 큼직하게 썰면 먹기 힘들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채썰기를 해도 상관없지만 천천히 먹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3. 10분 동안 잘 씹어 먹는다. 양배추는 날것 그대로 간을 하지 않고 10분에 걸쳐 천천히 잘 씹어 먹습니다. 이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빨리 먹지 않고 천천히 맛을 봅니다. 식전 양배추 먹기 실천 요령은 이 세 가지가 전부입니다. 생양배추는 양상추나 시금치 등의 이파리 채소 중에서도 씹을 때 식감을 잘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양배추 6분의 1개를 먹는 데에는 10분 이상 걸립니다. 그 결과 포만 중추를 자극해 포만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색과 영양 배합을 생각해 양배추와 함께 토마토나 오이, 양상추 등을 많이 먹어도 괜찮습니다. 식전에 양배추를 먹으면 위장 점막에 식이섬유가 달라붙어 그 다음에 먹는 반찬이나 밥의 흡수를 늦추기 때문에 혈당 상승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또 비타민 C를 대량으로 섭취할 수 있어서 주름 없이 살을 뺄 수도 있습니다. 식전 양배추 먹기는 생양배추를 도시락통에 담아 휴대하기에도 편해서 실천률이 높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양배추를 실증 내지 않고 먹기 위해서는 드레싱도 오케이. 양배추는 요리하지 않고 날것 그대로 먹는 게 제일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먹다 보면 실증이 나서 본전도 못 찾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에는 적은 양의 소스를 뿌려 먹어도 괜찮습니다. 레몬즙이나 폰즈 소스, 들깨맛, 매실맛 소스 등을 취향에 따라 선택해 뿌리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단, 이때 소스의 열량과 염분에는 주의해야 합니다. 시판용 드레싱을 이용할 경우 일반적으로는 기름을 포함하지 않은 드레싱을 추천하지만 그런 드레싱 중에는 염분이 높은 것도 있으므로 성분 표시를 잘 보고 선택했으면 합니다. 드레싱이나 소스는 스프레이 타입 용기를 사용하면 소량으로도 확실하게 맛을 낼 수 있으므로 추천합니다. 스프레이 타입 용기는 시중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식전 양배추의 맛을 낼 때뿐 아니라 간장을 담아두고 회나 초밥을 먹을 때 사용하면 과도한 염분 섭취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기름을 넣어 볶음 요리를 할 때 사용하면 불필요한 열량 섭취를 막을 수 있습니다. 진한 맛이나 높은 열량은 과식, 비만으로 가는 지름기름으로 항상 유의하도록 합니다. 생양배추가 물릴 때 가볍게 만들어 먹으면 좋은 식전 양배추 레시피를 소개합니다. 아삭아삭한 채소나 콩, 두부 등을 올려 먹으면 영양까지 덤으로 챙길 수 있습니다. 된장 소스를 곁들인 양배추 재료 양배추 200g, 두부 300g 된장 소스 된장 1큰술, 맛술 1큰술, 생수 1큰술, 양파즙 1작은술, 참기름 1작은술 만드는 법 1. 양배추는 5cm 크기로 썬다 2. 두부는 으깨어 프라이팬에서 기름기 없이 노릇노릇하게 볶는다 3. 된장 소스 재료를 넣고 잘 섞는다 4. 양배추 위에 볶은 두부를 올리고 된장 소스를 뿌린다 5. 두부는 프라이팬에 넓게 펼친 다음 은근한 불에서 볶으면 기름 없이도 고소하게 볶아진다 고소한 맛을 더해 양배추의 맛을 살려준다 6. 매실청 소스를 곁들인 양배추 재료 양배추 200g, 병아리콩 불린 것 3큰술 매실청 소스 매실청 2큰술, 간장 1작은술, 식초 1큰술, 소금 약간 만드는 법 1. 양배추는 5cm 크기로 썬다 2. 병아리콩은 끓는 물에 5분 정도 삶아 건진다 3. 매실청 소스 재료를 넣고 잘 섞는다 4. 양배추 위에 병아리콩을 올리고 매실청 소스를 뿌린다 팁 병아리콩은 2, 3시간 정도 찬물에서 충분히 불린 후 끓는 물에 삶아서 사용한다 5. 소량씩 준비하기 어려우면 한꺼번에 삶아 냉동 보관을 해두었다가 먹을 때마다 끓는 물에 살짝 데쳐먹는다 6. 병아리콩 대신 흰콩, 완두콩, 검은콩, 울타리콩 등을 곁들여도 좋다 6. 양배추 대신에는 익힌 채소를 먹자 6. 식전에 10분 동안 양배추를 먹어도 많이 배가 고프거나 양배추를 미처 준비하지 못했을 때는 비타민C는 잃게 되겠지만 가열조리에 익힌 채소를 먹도록 하세요 7. 입이 심심하거나 약간 배가 고프면 자기도 모르게 단 음식에 손을 뻗기 쉬운데 그럴 때에도 익힌 채소를 먹습니다 7. 채소는 가열에도 열량이 낮기 때문에 공복감이 가라앉을 때까지 원하는 만큼 먹어도 괜찮습니다 8. 단백질이나 탄수화물 음식을 먹기 전에 익힌 채소를 먹으면 생양배추와 마찬가지로 혈당의 급상승이나 과한 열량 섭취를 막을 수 있습니다 9. 다만 익힌 채소를 먹을 때는 이파리 채소나 뿌리 채소 중 당질이 적은 것을 고르세요 10. 이파리 채소로는 시금치, 소송채, 경수채, 비타민, 청경채 등이 좋고 뿌리 채소로는 무, 순무, 우엉, 연근 등이 좋습니다 10. 계절마다 제철 음식이 영양가도 높고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10. 이 외에 콩나물이나 숙주, 완두순 등도 1년 내내 시장에서 구할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함으로 적극 권장합니다 10. 뿌리 채소를 익힐 때는 간을 약간만 해서 조리거나 찝니다 11. 순무나 우엉, 연근 등의 뿌리 채소를 넣고 국물에 소량의 소금이나 간장을 넣어 졸여냅니다 12. 여기에 닭고기나 연어 등을 추가해서 졸이면 풍미가 증가해 더욱더 맛있어집니다 12. 이빨이 채소는 살짝 데쳐 나물이나 익힌 샐러드로 먹습니다 12. 밑반찬처럼 며칠 분을 만들어 두면 바쁠 때나 조금 배가 고플 때 언제든 먹을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13. 다만 채소 중에서 감자류, 호박, 옥수수는 당질이 많기 때문에 피합니다 14. 또한 아무리 채소라 해도 기름을 사용해 볶음 요리를 하면 고열량 음식이 되기 쉬움으로 삼갑니다 15. 당뇨병이 암을 부른다 15. 노재훈 씨는 올해 3월 건강검진을 통해 대장암을 발견했다 16. 대장암 진단을 받기 2년 전 이미 당뇨병 증세가 있었지만 나이가 젊고 평소 건강체질이라는 이유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16. 대장암 진단 당시 그의 공복혈당은 300mg per deciliter를 넘었다 16. 혈당이 이렇게 높아서는 대장암 수술이 안 된다고 일단 혈당관리부터 하자고 하더라고요 16. 진짜 걸리지 말아야 될 병이 당뇨병 같아요 16. 당뇨병이 모든 병을 다 불러와요 16. 연구에 따르면 당뇨병은 독립적으로 암을 발생시키는 위험인자로 규명됐다 16. 음식으로 섭취한 포도당이 우리 몸을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원으로 쓰이기 위해서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필요하다 16. 당뇨병으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고인슐린 혈증이 발생한다 16. 이로 인해 인슐린 유사성 인자 IGF-1의 생물학조 활성이 높아지게 되고 16. 비정상적으로 많이 활성화된 IGF-1은 혈관을 타고 다니며 암세포의 증식과 전의를 촉진한다 16. 암 중에서도 유방암, 간암, 탐도암, 췌장암, 대장암, 전립선암이 당뇨병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16. 특히 췌장암 환자 50에서 60%에서 당뇨병이 동반될 만큼 당뇨병은 췌장암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 16. 유방암, 자궁내마감, 난수암 등 여성암과도 높은 연관을 보인다 16. 인구 전체 당뇨병 환자가 약 7%인데 유방암 환자 중 당뇨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약 20%나 된다 16. 당뇨병은 전립선암 위험을 높인다 17. 당뇨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대개 남성 호르몬 수치가 낮게 측정되는 경향이 있다 17. 남성 호르몬 수치가 결핍된 환경에서는 전립선 세포분화의 이상으로 전립선암이 발생한다는 것이 실험적 연구를 통해 많이 밝혀져 있다 17. 구교철 교수 강남 세브란스병원 비뇨의학과 17. 노재원 씨는 결국 수술을 미루고 열흘간 혈당관리를 하고서야 수술실로 향했다 17. 당뇨병은 수술은 물론 수술 후 회복에도 걸림돌이 된다 17. 혈당 조절이 안 되면 수술 후 감염 위험도가 증가하고 상처가 잘 낫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리를 통해 혈당이 적정 수준에 들어서야 수술이 가능하다 18. 항암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똑같이 하더라도 당뇨병이 있으면 재발율 또한 높다 19. 당뇨병 환자는 물론 암 환자에게도 당뇨병 관리가 중요한 이유다 19. 당뇨병이 있어도 합병증 없이 살 수 있는 법 20. 당뇨병은 혈관을 약화시켜 우리 몸속 혈관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합병증을 발생시킨다 20. 특히 심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발, 미세한 혈관이 모여있는 신장, 신생혈관의 주렬로 실명 확률까지 높은 눈은 당뇨병 환자가 특히 신경 써야 하는 부위다 21. 그런데 모든 당뇨인이 합병증을 앓고 있는 건 아니다 21. 합병증이 오지 않게 자신만의 방법으로 꾸준히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 22. 당뇨병에 걸렸다고 우울하게 생각하기보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으로 관리한다면 오히려 건강장수법이 될 수 있다 34. 젊은 시절부터 당뇨병을 알아온 80대 이상원씨 직업 특성상 불규칙한 생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혈당 관리를 해왔다 35. 처음에는 당뇨병이 뭔지도 몰랐어요 36.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이 있다고 이야기하길래 좋은 음식을 써달라고 부탁해서 그것을 가지고 다녔어요 36. 식당에서 보니까 전부 못 먹는 음식인 거예요 37. 도시락에 쌀 대신 율무, 수수, 조, 보릿살로 만든 밥과 나물을 종류별로 담아왔고 그것만 먹었죠 37. 이렇다 할 합병증 없이 당뇨병을 잘 관리해왔지만 팔순에 접어들면서 언제고 닥칠지 모를 합병증이 항상 걱정이다 38. 특히 몇 년 전 눈에서 실핏줄이 터진 적이 있어 눈 합병증을 더욱 신경 쓴다 38. 강남 세브란스 병원 안과 김민 교수는 당뇨병을 아무리 잘 조절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오래 지나면 당뇨병 합병증, 즉 당뇨병 막막병증이 생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39. 그런데 이상원 씨의 검사 결과를 보면 눈 속에 모양들이나 안저소견들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라고 말했다 40. 다행히 눈에는 이상이 없는 상태 이외에도 당뇨병 합병증에 대한 여러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당뇨병의 주요 진단 기준인 공복혈당과 당화혈색소, 신장 합병증을 판단하는 크레아티닌 수치는 다소 높았지만 50년 당뇨병 병력에 비하면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강남 세브란스 병원 내분비 내과 안철우 교수는 이상원 씨가 철두철미하게 혈당을 조절해온 것에 놀라움을 표했다 미세혈관 합병증 하면 신경, 눈, 신장에 생기는 건데요 이것을 3대 합병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원 씨의 당뇨병성 신경합병증 검사, 막막검사, 신장검사 결과를 보면 합병증이 진행 안 되고 그대로거든요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발병 초기부터 지금까지 5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단 한순간도 혈당 관리를 잊은 적이 없다 모든 생활습관을 당뇨병에 맞추다 보니 육식을 즐겼던 과거와 달리 저염식과 자연식 위주로 식성도 바뀌었다 그간의 그의 노력은 건강수첩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매일 혈당을 측정해 적고 조금 높게 나온 날은 빨간색으로 표시했다 당뇨병을 싫어하면 괜히 자꾸 화가 나요 음식을 먹되 내가 좋은 것을 먹는 게 아니고 내 친구 당뇨병이 좋아하는 것을 먹자 친구가 좋아하는 것을 먹으면 당이 안 올라갑니다 근데 내가 좋아하는 음식 먹고 당뇨병이 싫어하는 음식을 먹으면 당이 쭉쭉 올라간다니까요 이게 경험이에요 최근 2에서 3개월간의 혈당을 알 수 있는 당화혈색소 수치가 당뇨병 진단 기준을 좀 웃돌긴 해도 변화폭이 적어 안심해도 되는 수준이다 혈당을 스스로 점검하며 운동과 식습관을 조절한 덕분에 오랜 시간 당뇨병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당화혈색소로 표현되는 혈당 조절의 지표가 아주 양호한 편에 속한다 이처럼 철저한 혈당 관리로 건강을 유지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발병 초기에 신경 쓰지 않아 합병증이 일찍 찾아온 경우도 있다 10여 년 전 당뇨병을 진단받고도 혈당 관리에 무심했던 김영우 씨는 4년 후 눈에 합병증이 와서 시력을 잃었다 그때 당시만 해도 당뇨병에 대해 그런 병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살 빠지고 물 마시고 소변 버는 것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했는데 그게 또 없어지니까 이러다 말겠지 않은 아니한 생각을 했죠 현재 인슐린 주사 없이는 단 몇 시간도 버틸 수 없는 김영우 씨 6년 전 찾아온 당뇨병 막막병증으로 작년에 결국 왼쪽 눈이 완전히 실망됐다 오른쪽 시력은 0.2 정도로 간신히 사물만 구분하는 상태 양쪽 눈이 모두 안 보이면서 생업도 포기했다 당뇨병이 김영우 씨의 삶을 송두리째 아사간 것이다 당뇨병을 앓은 지 10여 년 초기 관리를 어떻게 했기에 이렇게 심각한 당뇨병 합병증을 얻게 된 것일까 처음에는 그냥 민간요법이라고 하죠 뽕나무 뿌리 같은 거 끓여 먹고 운동도 조금 하고 그렇게 지내왔어요 전문가의 진단 없이 당뇨병을 소홀히 관리했던 김영우 씨의 현재 몸 상태는 어떨지 정밀 검진을 실시했다 검사 결과 눈에 이어 신장과 신경에도 이미 합병증 징후가 있는 상태 최근 인슐린 주사를 꾸준히 막고 있어 다행히 혈당 수치는 안정적인 편이다 서울 아산병원 내분비내과 김민성 교수는 보통 심한 당뇨병이 아니고 혈당이 200mg·dL 정도 되는 당뇨병이면 일상생활을 하기에 아무 지장이 없고 특별한 증상도 못 느낍니다 그러나 그 정도의 고율당이어도 장기간 지속되면 혈관의 염증을 일으켜서 혈관이 점차 좁아지다가 막히게 되고 각종 당뇨병 합병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라며 고율당의 지속이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했다 당뇨병 진단을 받고 평균적으로 10년이 지난 후부터 합병증 발생률이 크게 증가하며 당뇨병 환자의 절반 가까이가 20년이 지나면 최소 한 가지 이상의 합병증을 얻게 된다 당뇨병을 진단받았거나 이제 막 합병증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면 바로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 빠른 대처만이 당뇨병 합병증을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초기 10년이 평생 당뇨병을 좌우한다 영국의 UKPDS 대규모 혈당관리 연구 논문을 보면 당뇨병 관리를 초기 10년 동안 잘했던 사람들은 나중에 관리를 못하더라도 합병증이 덜 오는 것으로 되어 있다 지금부터라도 혈당을 잘 관리하면 더 큰 합병증을 미리 방지할 수 있다 안철우 교수 강남세브란스병원 내분비내과 혈당을 낮추는 비밀은 식탁에 있다 당뇨병은 그 어떤 질환보다 식단 관리가 중요하다 혈당을 가장 빠르게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음식 조절이기 때문이다 이미 당뇨병 약을 복용하는 경우라도 식사 조절만 잘하면 약을 줄이거나 끊을 수도 있다 때문에 식사 조절은 당뇨병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 어떤 음식을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 당뇨병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을까 평소 술과 고기를 즐겨 먹던 김창규 씨 당뇨병 진단을 받고 식단을 바꾸는 데는 아내의 노력이 컸다 처음에 혈당 관리가 안 돼서 도대체 뭘 드시는데 이렇게 혈당이 안 떨어지느냐고 의사 선생님에게 제가 많이 혼났어요 가려야 하는 음식이 유독 많은 당뇨병 환자의 식단은 김창규 씨에게 그저 지킬 수 없는 약속이었다 그래서 김창규 씨의 아내는 골고루 먹되 음식의 양을 조절하는 쪽을 선택했다 먹지 마라 해서 그러면 이거는 요만큼만 먹으면 되겠다로 바뀌었죠 삼시세끼 마무리는 아내가 손수 만든 저가당 요구르트다 과일은 이때만 조금씩 섭취한다 바나나를 하루에 한 개 섭취한다면 한 번에 모두 먹는 것이 아니라 반씩 나눠 먹는다 이전에 섭취한 양에 비해 식사량도 간식도 반 이상 줄었다 하지만 못 먹는 음식은 없다 간혹 당뇨병 환자들이 먹는 것을 제한하지 않는 대신 운동을 더 열심히 하겠다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식습관을 고치지 않고 운동만에선 절대 혈당을 떨어뜨릴 수 없다 약한 당뇨병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심한 당뇨병은 식사 조절이 운동보다 우선이다 아무리 좋은 식품도 많이 먹으면 독이 된다 특정 식품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한 가지만 많이 먹어서는 절대 안 된다 대마시가 좋다 하면 대마시를 많이 먹는 환자들이 있다 하지만 대마시도 혈당을 올린다 또 두유가 좋다 하면 두유를 하루에 다섯 잔씩 먹고 혈당이 700mg per deciliter가 돼서 오는 환자들도 있다 두유에도 단맛을 내기 위한 당을 섞기 때문에 특정 식품이 좋다고 많이 먹는 건 상당히 주의해야 한다 김민선 교수 서울 아산병원 내분비내과 더위에도 불구하고 있었다 감사합니다.